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이네요. 제가 월요일에 만나고 어느새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쁘게 보내셨죠? 저도 참 바쁜 시간 보냈습니다. 저번 수요일에는 태안에서 봉숭아 땅 힐링 웃음교실이 오픈을 했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에도 있고 이번에 태안에 오픈을 했고 앞으로 의정부, 광주, 인천 다양하게 봉숭아 땅 힐링 웃음교실이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도 저녁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한국교육원회에서 힐링지도사 과정 5기가 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정말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래도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시청자님들 이 가을날에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 참 잘했죠? 방송을 보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아침에는 제가 글을 하나 써서 올렸어요. 카카오 스토리하고 페이스북에. 그랬더니 아는 회장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그런 글 우리 밴드에도 좀 올려주지 그랬냐고 전화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제가 쓰는 글이 그리고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또 힘이 된다면 희망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작하면서 아침에 썼던 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아침에 이제 제가 바쁘지만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좀 들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나서 올라오는 길에 딱 아파트 현관에 들어오면서 생각했거든요. 어? 제가 운동을 꾸준히 못하는 게 저의 약점이라고 그랬는데 엘리베이터를 탈까? 아니면 계단으로 올라갈까? 고민을 하다가 계단으로 올라오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층까지 올라오는 동안 느낀 것들을 글로 썼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음악을 먼저 좀 깔고 나는 오늘도 작은 성공을 만난다. 나는 21층 아파트에 산다. 1층에 내려가 분리수거를 하고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며 순간 갈등한다. 계단으로 올라갈 것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것인가? 유난히 운동량이 부족한 나 요즘 살이 쪄 늘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나 편안함을 선택하면 아쉬움이 남고 고통을 선택하면 성취감을 만날 것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단 오르기를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에 만족해하며 오르기 시작한다. 6층까지는 언제 오르는지 모르고 쉽게 오른다.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확인하니 10층이다. 지금부터 갈등이 시작된다. 엘리베이터를 탈걸. 지금이라도 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지만 내 발은 한 발 한 발 힘든 계단을 오르고 있다. 그러는 사이 15층이 지나면 엘리베이터를 타야겠다는 생각은 사라진다.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기엔 너무 아쉬운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일단 21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성취감에 대한 설레임이 올라온다. 그리고 드디어 21층 겨우 21층을 올라오는 동안에도 삶이 있다. 도전 인내 성장 성취감 기쁨 감사 오늘도 도전하는 내가 참 좋다. 순간의 선택이 나의 삶의 행복을 동반한다. 보완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눈뜨는 순간부터 선택을 하고 또 새로운 것에 늘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도전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너무 힘들어서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강의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나의 삶으로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정했던 책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캐라라는 책 제목으로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책 제목으로는 글이 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도전하고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희열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작은 성취감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루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좀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다면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 저도 운동을 제가 꾸준히 못한다고 하지만 아침에처럼 분리수거하러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그래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오르자 해서 선택해서 제가 딱 올라왔을 때 느끼는 성취감 만약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아니면 올라오다가 10층쯤에서 힘들다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아마 저는 저 스스로 그래 나는 뭐든 안 돼 나는 제대로 끝까지 하는 게 없어 나는 정말 포기를 너무 잘해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게 되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누군가가 뭘 이렇게 기회를 줘도 아우 안 돼요 전 못해요 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또 때로는 너무 비하하고 그런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큰 것이 아니어도 작은 것부터 실천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만족감 성취감 행복을 많이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2018년 트렌드 키워드 소확행을 참 많이 즐기거든요. 아침에 저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아침에 글 쓰고 카톡하고 뭐 나갈 준비하고 짬짬이 이렇게 해가는데 정말 그 긴장된 시간들 긴장된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 오늘 지난 수요일에 태안봉숭학당 힐링 웃음교실도 거기에서 제가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또 오늘도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한국교육원에서 힐링 지도사 과정 개강하는 것을 도우면서 또 함께 할 거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기쁨 그렇게 가는 시간 속에서 제가 많이 성장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의 시간 주어집니다.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인데 시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똑같이 주어졌지만 사람마다 다 미래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정말 그냥 지금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서 마지 못해서 때로는 불평불만 하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과 어려움은 똑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미래는 얼마나 차이가 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랬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시점에서는 친구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를 이렇게 갈고 닦으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도전하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업을 하고 10년 후 20년 후 친구들을 만날 때 어? 제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아니면 쟤는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뱉기 못 살지?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매여서 시간을 보내지 말자. 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에 매여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더 퇴보 뒤로 퇴보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옆으로 치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앞에 놓고 갑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갈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도 어느새 다 이루어지는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관심의 영역 관심은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 영향력의 영역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높이 또 한층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만족감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강사의 길을 가면서 시작했던 2008년 9년 그 무렵에 너무 무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열등감에 정말 힘들어했던 제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강사로 때로는 책을 쓴 저자로 또 이렇게 방송을 하는 1인 방송인으로 이렇게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내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함께 저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해나갈 거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 행복으로 기쁨으로 가득 찰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금요일이죠. 불금이라고 합니다. 내일 모레 저는 내일은 또 부산에 결혼식이 있어서 가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북영대학교 힐링지도사 과정 개강이 있어서 또 부산에 를 갑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짬짬이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응원하면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겁고 의미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